그 해운업과 함께 역사는 반복된다는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컬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하면 기억이 날텐데 예전에 BDI 지수라고 있었습니다 BDI 지수가 뭐냐? 발틱 운임 지수라는데 아실 필요 없고 이게 흔히 말하는 화물 배로 나르는 화물이나 용선료 용선료가 이제 배 빌리는 거 그런 값을 만들어 놓은 지수입니다 이게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리만 직전에 중국발 이런 화물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화물 운송료하고 배 빌리는 가격이 엄청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슈카울리드에서 한창 다뤘어요 몇 번 나왔는데 가격 미쳤죠 한마디로 100가격이 미쳐서 이렇게 올라간 때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정말 눈물 나는 판단을 여기서 하죠 화물 운임료와 용선료가 배 빌리는 비용이 너무 오르니까 여기서 배 빌리는 거를 장기 계약을 합니다 아 진짜 지금 막 생각해도 눈물 나는 판단인데 여기서 이게 배 빌리는 가격이에요 한마디로 뭐 월세잖아 월세 10년 월세 20년 월세 계약을 맺죠 여기서 지금 와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판단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중국발 어떤 이런 물량이 계속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 어디서 맺은 거겠죠 계속 올라갈 거로 생각했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빠진 건 뭡니까 리만이 왔죠 리만 금융위기가 왔는데 몰랐죠 한참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배 빌리는 용선료 월세 장기 계약 10년 20년 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시죠 이게 전부 손해가 됐죠 미친 듯한 손해가 났죠 그래서 그때 날아갔던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 있었으니 정말로 가슴 아픈 대한민국 2017년 국적 선사라고 불렸던 한진해운이 그때 이제 파산이 납니다 용서는요 배빌린 월세를 대량 장기 계약했다가 그대로 가격이 완전히 꼬꼬라지면서 이게 다 손실 나서 그대로 파산 대한민국 정부가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못 살려준 슬픈 전설로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7년 한진해운이 파산된 덕분에 덕분에 라고 하면 뭐하지만 2018년에 출범한 공기업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배빌린인데 더 이상 한진해운처럼 하지 마라 더 망할 수는 없잖아 한국해양진흥공사라고 선박금융 손은 잃었지만 외환관은 지켜야겠죠 배에 빌리거나 할 때 보증 넣어주고 금융같은거 해주는 이런 공사도 그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던 예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옛날 얘기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아니죠 2021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미국 소비가 급등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구같은걸 많이 산다고 하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동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합니다 불과 2년 전인데 기억이 안나시는 분이 있을텐데 코로나로 또 대부분의 항구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배가 바다에 떠있어 항구에 못들어가고 왜냐면 항구 노동자들이 근무를 안해 근무를 안해서 하거나 조금밖에 안해 항구에 배도 조금밖에 안되고 컨테이너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거죠 트럭기사분들도 전부 코로나라고 집에 있고 하다보니까 심각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요는 물동량은 급격하게 늘었는데 공급은 감소하면서 역시 2021년 운임집수가 배를 사용하는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하이 운임집수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 해운 업계가 엄청난 돈을 벌었죠 HMM 옛날 현대상선이 2022년 영업이익 10조원을 벌게 됩니다 살아남으면 이래요 그때 한지대훈이 살았으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을텐데 그 결과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문제는 그때 이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집수라고 불리는 SCFI 지수가 있는데 역시 배 운임집수입니다 똑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배들도 많이 주문했단 말이에요 배도 많이 주문하고 배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사람들이 코로나 끝났다고 항구에 다 출근하고 트럭 운전기사들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운임집수가 급락했습니다 여기다가 여길로 역사는 반복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역시 희생자들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희생자라고 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한지대훈은 돈도 못 벌고 떨어져서 그대로 망했죠 이 그룹들은 돈을 벌은 다음에 존임집수가 빠져서 한지대훈 보다는 조금 낫긴 한데 자 해운업 세계 1위 글로벌 1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글로벌 1위는 덴마크의 머스크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머스크 아니고요 다른 머스크에요 그래서 이걸 검색하기가 좀 그래 한국말로 머스크 검색하면 99% 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데 멜스 멜스크 이랬죠 멜스크 발음이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1위 해운사에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게시글에 이렇게 떴어요 이 아래가 실적이 나오는데 시작부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이었다 우리 3분기 실적 역시 어려웠다 I'm sorry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CEO가 실적 발표할 때 사과문부터 냅다 받고 실적을 발표하죠 우리 해운업은 수요 감소 특히 중국이 어려웠던 게 너무 컸죠 중국이 코로나에 문도 안 열고 하다가 요즘도 어려우니까 역사적인 수준의 운임료 하락 배 날라주는 거 보셨죠 이거 인플레이션 게다가 나머지 배에 들어가는 기름이나 모든 비용 인건비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 압박 등으로 새로운 시대의 뉴너머를 마주하고 있다 라고 일단 사과문부터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어떻길래 일단 CEO가 냅다 사과부터 했냐 머스크사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줄었냐면 마이너스 94%가 줄었습니다 작년 3분기에 이때가 너무 많긴 했죠 물론 영업이익이 이때가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여기여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상시보다 훨씬 더 줄었어요 이게 작년에 얼마나 번거냐 88억 달러면은 거의 뭐 10조원 가까이 벌었었는데 순식간에 5천억으로 줄었죠 마이너스 95% 그래도 번개 있어 어쨌건 적자는 아니었다 그래도 마이너스 90%라고 엄청나게 줄었고 결정적으로 매출이 반통났습니다 저 정도 되는 글로벌 1위 해운사가 매출이 반통나기 쉽지 않은데 매출이 반토막 특히 해운원 매출은 반토막보다 더 줄었어요 해운원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기업이거든요 결국에는 작년에 그렇게 잘나가면서 수십조를 벌었다고 웃었던 이 머스크사가 만 명 넘는 직원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발표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좀 어려웠겠지만 어떻게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사의 주가는 결국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여기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다시 회귀했죠 요즘에 이렇게 생긴 주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사의 실적 얘기고 사실은 지금부터는 이 머스크사의 전략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 머스크사가 덴마크 기업인데 해운원만 아냐? 아닙니다 석유, 가스 분야를 같이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내 배로 내가 캔 석유와 가스를 나르는 그런 양손의 떡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대단히 훌륭하죠 석유, 가스를 내가 캐서 내 배로 날라 와 이제 개꿀 기업이었는데 거의 한 8년 전에 머스크사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을 하냐? 특히 부케유전의 지분이 있었어요 덴마크가 여기 있잖아요 바로 옆에 부케유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캐서 세계로 나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자 근데 2010년대 들어서 머스크사가 정말 통안의 판단을 하는데 어떤 판단이냐? 그때 유가입니다 유가가 한창 올랐다가 금융위기에 쭉 빠져요 그 다음부터 기다가 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2010년대 중반에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최일가스 혁명이 있어서 공급이 늘었어 게다가 탈, 탄소 시세잖아 이제 탄소 저감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도 줄을 거야 원유가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는 저유가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다 저유가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무조건 생각했습니다 쉘가스가 혁명적으로 많이 나온다며 미국에 땅만 파면 원유래 공급은 엄청나게 늦는데 2030년까지 무슨 탄소보다 40%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 넷째로 얘기를 하니까 수요도 줄잖아요 원유 사업은 이제 한물 같아 저유가가 꾸준히 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어봐야 이익도 안 나고 손실만 난다라는 통안의 판단을 합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맞추냐 근데 그때 다 그랬어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무려 2017년에 석유 가스 사업 부분을 매각합니다 2017년 야 조금만 있지 불과 3, 4년 뒤에 뭐가 올지 몰랐던 바로 그 판단 석유와 가스 부분 특히 푸케이전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있다가 유럽에 가스 위기 난방위기 나면서 가격이 미치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여기 있는 걸 팔았어 야 이거 조금 있다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데 관 끊긴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물론 미래에서 오면 그런데 진도주님은 알겠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팔고 진짜 몇 년 2, 3년 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오고 석유 특히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4배가 올랐다 5배가 올랐다 그런 얘기 했잖아 유럽에 에너지 기가 오면서 북핵 전체역이 대박이 나고 머스크사는 뭐 쪽박 난 건 아니지만 대박 날 수 있었던 걸 그대로 하늘로 날렸죠 그리고 당시에 머스크사가 사실은 석유 가스 산업을 팔면서 생각했던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판 건 아니지 당시에 머스크사의 새로운 전략은 뭐였냐면 종합 물류 업체였어요 우리는 지금은 배만이잖아 해운업체인데 항공 육상 다 합쳐서 하겠다 이거 옛날에 대한민국에 비슷한 기업 있었는데 한진해운 대한항공 그리고 육상 물류종합업체의 꿈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하여튼 글로벌 종합 물류 제공업체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에서부터 항공 육상을 다 합친 대기업에서 엔드 투 엔드 여러분의 방문 앞까지 택배까지 로지스틱 업체 물류 제공업체로 변신을 꾀하게 되고 2019년 이후에 공중과 육상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대규모로 인수를 하면서 뭐 DHL이나 이런 데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공중 항공까지 다 해서 10년 내에 해운수익보다 물류 수익이 큰 종합 물류회사로 활동하겠다는 비전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왜냐면 이때 택배도 엄청 늘어나고 하던 때니까 세계적으로 또 막 이제 붐이 불고하면은 물동량이 급증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참 사람은 안 되려면은 그래 옛날에는 세계화 자유무역이었는데 블록화와 무역 규제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전체 물류량 자체가 일단 절로 가는 게 많이 막혀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또 넘어갔죠 물론 머스크사가 중간에 전략을 약간 수정해요 어어어어 이미 투자는 했잖아 그래서 말을 약간 바꾸는데 공급망이 불안정하잖아 불안정한 공급망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보니까 약간 수정을 해서 어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나고 우크해 전쟁 나고 하니까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우리한테 맡기면은 어디에다 다 공급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 업체로 가겠다라고 약간 수정을 합니다 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죠 물론 이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은 해운역 업체는 고객이 누구예요 육상에서 하는 운송자들입니다 비행기 말고 DHL도 그렇고 그런 육상 운송자들은 배를 써야 될 때 머스크가 고객이었는데 머스크사는 이 결정으로 이들을 적으로 돌리죠 경쟁자로 돌리는 결정을 합니다 게다가 이 결정을 이번에 운임집수가 급등하기 전에 해놨기 때문에 배를 충분히 늘려놓지 않아서 이 붐 때 수익 극대화도 실패했다고 했길 해요 물론 빠질 때 타격이 좀 덜했죠 타격이 덜했죠 이때 늘렸으면 칸지네온이다 근데 다행히 이때부터 배를 안 늘렸어요 그래서 벌기도 덜 벌었는데 깨질 때도 덜 깨질 수 있었죠 물론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런 전략들이 다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면서 2022 12월 머스크사가 CEO를 교체하는 그런 단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머스크였고 사실은 세계 1위 해운동맹이라고 머스크사하고 한 회사가 더 있습니다 2M 동맹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해양 물류에서는 여러가지 얼라이언스들이 있는데 항공도 있죠 뭐 스타 얼라이언스 무슨 얼라이언스 있는데 2M 얼라이언스라고 있어요 여기가 아까 말한 머스크하고 MSC라는 세계 1위 2위 해운사가 다 들어가 있는 압도적인 해양 물류 얼라이언스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2위를 하던 MSC라는 해운업 업체가 있는데 현재는 세계 1위에요 왜냐? 머스크사는 종합 물류 기업을 선언을 했는데 이 MSC라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압도적인 해양 물류 기업을 선언해요 머스크가 전략을 저쪽으로 바꿨으니까 우리 2등이었거든요 이 빈자리를 노려갖고 배를 엄청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신규 배를 주문해요 얼마나 질렀냐? 100만 TU를 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2019년만 하더라도 머스크가 1등 MSC가 2등이었는데 2023년 될 때 머스크는 안 늘렸죠 전략이 해운은 유지이기 때문에 안 늘렸는데 MSC사는 배의 수량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30% 이상의 수량을 늘렸죠 그리고 이 둘이 전략도 달라졌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세계 최대 해운동망이라고 불리는 2M 동맹은 해체 선언을 했기 때문에 2025년에 해체될 예정이고 1위 기업이 각자의 전략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이 2위 업체 MSC 이제 1위가 된 이 MSC 해운은 가족기업이야 비상장 기업이어서 실제 공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왕창 늘렸거든요 돈은 많이 벌어왔으니까 사라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폭락에 도대체 얼마가 날라갔을지 게다가 배가 지금 이제 받아야 될 배도 많아요 엄청나게 질러났기 때문에 근데 운임이 여기로 왔단 말이야 이게 실정만 공개했으면 아주 박살이 났을 것 같은데 사라는 있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상황이냐면 2013년 8월에 요즘에 기후 위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운하에서 물이 빠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운하에 물이 없어갖고 선박이 되게 느리게 들어가 정체가 80% 증가했다 그럽니다 또 물이 잘 안 차니까 큰 배들은 통과를 못해요 역사적인 가뭄 때문에 이게 수해지훈화 사태처럼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또 물류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줬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박을 운영하는 선박 기름 어떤 직원들한테 주의는 월급 다 올리고 운임은 박살이 나니까 이것도 역시 거대 해운산대 현재 운임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적자가 눈앞에 있다 운송 비용이 크게 증가했는데 운임료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나올 정도고 게다가 2023년은 그래도 낫다 전환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는 2024년은 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호황기 때 배를 발주를 막 했잖아요 막 급하니까 야 수요 든다 가격 이렇게 오를 때 배 발주를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배라는 게 만드는 게 오래 주문하면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때 주문한 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급 과잉이 예상되죠 2025년까지 선박의 과잉이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왕창 질러놓은 이 아까 MSC 이탈리아 아폰테라는 가문이 소유한 가족기업입니다 무지막지 않은 기업이죠 가족기업인데 세계 해운업체 1위야 상장도 안 돼 있어요 엄청난 가문이죠 엄청난 가문 버틸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그래서 요즘에 해운업에 부는 두 바람은 주사위는 굴려졌다 석유가스는 날라갔고요 항공 육상 배까지 종합물류기업으로 지른 머스크와 배의 몰빵 지른 MSC사의 전략이 딱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류산업 전체가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둘 다 이렇게 질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구현대상선 HMM이 있죠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HMM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23년 3분기 영업이익이 역시 마이너스 93.8% 찍었습니다 해운 사다보니까 머스크하고 비슷하죠 매출액은 반보다 좀 더 빠졌어요 어렵다는 거죠 돈은 많아 작년에 10조 벌었어요 10조 현금 왕창 쌓여 있어서 위험하진 않은데 어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죠 앞으로가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산업은행이에요 잽싸게 물 들어왔을 때 매각에다 썼거든요 지금이니 하고 산업은행이 지금 HMM 매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막 10조원 이상 얘기를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는 예상 매각 가격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한 5조원에서 7조원 정도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림, 동원, LX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지금 인수 대상자입니다 여기는 치킨이고 여기는 참치고 여기는 LX그룹이니까 구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 3개의 기업이 지금 사겠다고 나섰는데 어 빨리 잘 팔려서 훌륭한 주인을 잘 만나서 전략을 빨리 잘 짜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리고 하림이나 동원이나 LX나 앞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현금이 엄청 많은 기업이고 우리나라 1위 해운운운송 기업이니까 잘 좀 진행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